박인혁 선수의 아쉬운 부분은 특점적인 부분, 그리고 또 연계 플레이가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골을 기록하게 되면 좌우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또 연계를 잘 해주겠죠. 본인이 골을 넣게 되면 동료의 포인트도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치우의 명불어전 왼발, 그리고 한지호의 짐염의 오른발. 지금의 김치우 선수의 크로스는 택배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. 정말 이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김치우 선수가 발 앞쪽까지 문 앞쪽까지 택배를 보내줬고요.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발을 갖다 댄 한지호였습니다. 가끔 택배가 편의점에 놓고 간다고 하면 좀 짜증날 때가 있는데 지금 현관 앞에 정확하게 메달이 됐어요. 왼쪽의 김치우입니다. 세 명 사이 비집고 들어온다 왼쪽 측면 한지호. 자, 지금 손을 쓰기는 했지만 한지호 선수의 좀 과감한 플레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. 박재우 선수 또한 오버래핑 이후에 오른발에 크로스가 좋은 선수인데 그 Vader에 크로스에서 시작하자. 두 명 사이 비집고 들어온다 왼쪽 측면이 남은елю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